안녕하세요.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덴스 100A 타입의 현관의 모습인데요. 현관에서 들어오면 정면에 보이는 게 거실인데요. 현관에서 100A 타입은 왼쪽으로 수납 공간이 되어 있네요. 왼쪽으로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미다지 문은 바로 부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미다지 문이 되겠고요. 현관의 좌우로는 현재 북박이장으로 신발장 및 기타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장이 상당히 많네요. 물론 장도 센서가 되어 있어서요. 라이팅이 온오프가 자동으로 되고요. 100A 타입의 드론은 바로 거실인데요. 거실에서 우측으로 일단 가볼까요. 현재 우측에는 바로 부엌인데요. 빌트인 된 주방의 기구이고요. 와인, 냉장고, 렌지, 냉장고, 북박이,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엌에는 전기국탑이 두 개가 되어 있네요. 현재 여기는 세탁실인데요. 세탁기 및 건조대에 전기국탑이 있어서 냄새나는 요리는 별도로 여기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네요. 부엌에 수납공간이 있네요. 시그니얼 레지던스 100A 타입을 보고 계시는데요. 100A 타입은 동북 방향으로 한강의 뷰가 보이네요. 네, 여기는 두 번째 룸이죠. 저금방의 서재인데요. 서재에서 본 한강의 강북의 한강의 뷰입니다. 저는 신사박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